정우가 신기한 맛을 보여줄거야? 응 이거요 이거? 내가 봐야, 나는 알아야 되잖아 아 그치, 고모 봐야 돼 일단 고모는 이렇게 쓸게요 고모는 보고 괜찮지? 어 네 봤습니다 네 어, 우리 정우는 안 봤고 이걸 맨 위로 하고 맨 위로 하고 우리 정우가 자 이렇게 열어 골고루 이렇게 올려놨네요 슈슬하다 그치? 이제 뚜껑을 덮고 뚜껑을 덮고 시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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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그렇지 그러면 효정 오, 맞아? 와 와 알싸 케드 봐봐 와 우와 이야 설득했네 신기하네 대단해요 어쩔다 저분아 글리면 돼요 엄마는 항상 가운데를 좋아해요 하주하니가 봐야 돼요 어 그치 그치 엄마를 보셔야죠 정우는 보지 말고 자 엄마만 보세요 말하지 마시고 말하면 안되고 나는 봐야지 몰래 정우야 맨 위에다 올렸어 마술세븐 보시면 안돼요 자 이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정우 엄마가 이 주사위를 하나씩 그다가 종류별로 섞을거야 정우가? 종류별로요 종류별로 하나씩 골고루 섞어주려고 정우 이거 친구들한테 잘하면 되겠다 자 카메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엄마 정우가 이렇게 골고루 섞었어 그 다음에 마술세븐 뚜껑을 닫고 자 마술에 콧기름을 한번 바르고 엄마가 고른걸 정우한테 이제 텔레파시로 보내줘 말하지 말고 자 하나 둘 셋 과연 골랐을까? 맞아 이거야? 오 맞아 맞아 삼각형 맞아? 오 카드 펼쳐봐 삼각형 삼각형 성공 성공 이야 정우 텔레파시 성공 대단하네 가만있어봐 정우야 이거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네 엄마만 보는거였잖아 응 맞아 자 밥 먹고 아 잠깐 아빠만 볼게 정우랑 위에 봐봐 위에 하늘 천장보고 아빠만 잠깐 볼게 아니 아니 밥 먹고 밥 잘 와야해 됐어요 말소사님 자 요구를 넣어줄게요 아 네 아 이렇게 골고루 섞는거구요 응 혹시 나 처음에 해먹 봤을때 그럼 해야지 음 아 진짜? 맞아? 진짜? 맞아? 어떻게 해 와 와 와 오 삼각형 정우야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고맙지 고마워